구독과 좋아요 꾹꾹꾹. 안녕하세요 했어요. 저희가 가정여행으로 강원도로 놀라는데요. 저하고 마마하고 둘이서 상기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니엘하고 파파가 부러워졌어요. 이 꽃이 없었죠? 이제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시작하기는 안좋아요. 묵곡둠에 있는 것들이 아닐까 봐야겠어요. 일단 여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. 우리 진도 안풀었죠.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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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밥솥같은 물 없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냉장고부터 한번 가면 돼요? 아직 아무것도 안 채워놨죠? 저희가 지금 물하고 숯불유 같은 것만 파랑! 파랑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숙심하세요? 냉동실에도 없죠? 그러면 바로 커튼 뒤에 숨겨볼게 자 일단 안에는 없어요 없어요 커튼이 사실은 제일 많이 스면되죠 그래서 너무 뻔해요 그쵸?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요 화장실 저기 커튼디 보세요 커튼디 없어요? 네 화장실 아닌 것 같아요 네 들어오세요 아 어디 어디 들어가는 김 있어요? 네 네네네 네네 자 들어가 볼게요 침대가 좀 높거든 침대가 좀 높거든 침대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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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없습니다 옥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? 어? 왜요? 어? 이거 뭐예요? 이거는 다니엘이 흔적인데요? 이거 아까 다니엘이 바나나미 먹었거든요 네네네 빠다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 안에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하나, 둘, 셋 혹시? 어..없어요? 어? 어디서itan 안녕하세요 엥 오 진짜? 굴 به 비 santé 안녕하세요 첫 번째 여보셌 여기 저의 아니 공개 무슨 스킬 일요? 차를 가로차면 차 차를 가로차면 내가 이 틀린다 아아 네! 아아 와아 난 뭐하는 거예요? 또 말할 거 같아요 할머니 손을 가로날가요? 네 그럼 익살로서 차라리 와아아아 여기 ! 뭐하는 거 네 뭐할까요? 어이 아 핀트 정보역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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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트 동영 정보역 뼈다 누웠어 hopeful 안녕 나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클레버TV에서 깜짝 전화가 왔어요 그쵸 네 거기서 무슨 논센츠키즈 그쵸erd 그거 그럼 우리는 하단일을 계속 합시다 자 우리 아까 여기 delivering 식탁밑에 Arm 안찾어봤는데 식탁 밑에аний 해봅시다! 어, 유지방은.. 미자마피였던가..?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방에 들어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! 무Victory에isas architect 제 bois 세상신마! 그렇죠 결정전긴 힘든덴요? 그러면 4채 기억할게요 아까 혼자 없었는데 그렇죠..? 무슨 소리가 나요? 아니..tem분ера go ask you 소리가 나 소리가 나 소년아.. 코코아! 드디어 찾았어요! 이ully가 못 찾았어요! 뭐하고 계셨어요? 저희 데뷔 다니엘 worshipping. 다니엘하고 퍼프가 없어가지고 저기 계속 찾았거든요. 아 진짜요? 아니 여기 있는 거 몰랐어요? 저희가 아까 커튼 딱 한 번 하고 없어서 그냥 바로 갔거든요. 아 그래서 계속 찾았어요? 어쨌든 파파랑 다니엘 찾기 성공! 그럼 저희는 또 강원도에서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와서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저희는 사랑해요!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! 엄마! 안녕!